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분을 한 분 만났더만 그분이 좀 주저주저하더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조선일보를 보니까 노태학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련의 위원장이 대한민국 선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디지털 조작이나 이런 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 박사님 그 기사 보셨습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도 읽고 공병호 tv에서 방송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만 이 정도에서 그냥 그만 좀 두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도둑놈이 내가 도둑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둑놈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만 그분이 그런 사람은 없죠. 세상에 어떤 도둑놈도 자기가 도둑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한 도둑질은 말과 글로 담을 수 없을 만큼 청량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도둑질한 내 역설을 공개하는 도둑놈들 시리즈를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거 읽어보셨습니까 그거는 뭐 유튜브에서 보긴 했지만 읽지 않았다고 도둑놈들 시리즈가 커피 한 잔 값 정도인데 그것도 여러분 구입해가지고 읽을 생각이 없으면 참정권이 박탈돼가지고 자식들하고 노예로 살아도 싼 겁니다. 오늘 당장 한 건 사보시고 저한테 이제 노태학 중앙선관리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이번에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더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40대입니까 지금 내 나이가 30대입니까 내한테 충고할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나이 60주 됐던 사람이 이렇게 일을 가전피파기나 탄압을 무릅쓰고도 할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이 무슨 기쁜 생각이 있을 거다 그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까 이거는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고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되지 않는 문제인데 그거를 봉 박사가 노태학이가 부정성가 없다고 하니까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도덕놈들 선거 어떻게 훔쳤나 다음 주에 발간되는 두 건 3구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무슨 짓을 했나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도덕놈들 시리즈는 여러분들 도덕질을 한 내역을 상세하게 여러분들 공개한 겁니다. 그 사람들 고소고발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철학적으로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지금 걸겠죠. 말로가 이름 하면 허위사실 공표 유포죄로 해서 걸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법이 엄하지 않습니까 공병호가 한 게 뭡니까 제야 전문거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쓴 것처럼 실정 분석을 통해가지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도덕질을 어떻게 했는지를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특정 정당과 특정 지역 출신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차들을 움직여가지고 전산 조작을 통해가지고 도덕질을 전국에서 동별로 투표소별로 선거구별로 공직선거마다 어떻게 도덕질을 했는지를 다 밝힌 거 아닙니까 대중서 성격을 띄고 있지만 학위 논문입니다. 어느 놈도 여러분 한 명 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MIT를 나왔건 하버드를 나왔건 예의를 나왔건 간에 한 놈도 하지 않는 일을 여러분 제야 전문가하고 제야 전문가 일종의 조교 역할을 하신 거죠. 공짜로 조교 역할을 해 준 겁니다. 이재명이가 여러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연류가 됐지만 내가 도덕놈입니다.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자식들이 노예가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조작국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란 사자 이름 뜻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 자가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민이 지도자를 선출하고 민이 주인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들 거두절미에서 이야기하면 대한조작국입니다. 전산조작번들과 선거조작번들이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대한조작국의 노예로 사는데 대한민국이란 백성들 가운데 몇 명 정도는 뭡니까 내가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선거입니까 도덕놈들 시리즈는 개관서입니다.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됐던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 지방선거까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불택배수가 어떻게 조작됐는지를 그냥 낱낱이 까발리긴 거 아닙니까 그냥 서론입니다. 서론 그냥 인트로입니다. 인트로 그래서 내가 미팅 마치고 돌아가면서 저 양반은 조선사람이구나 조선사람 저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이승만이란 거인이 만들었던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저 양반은 천상 그냥 조선사람이다. 이승만이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줬지만 그냥 저 양반의 정신구조라는 것은 조선사람이구나 조선 제 이야기의 요지는 훈나나마 세월이 흘러서 그때 공박수사가 그렇게 절규했던 것이 옳았구나 국가가 망하는 겁니다. 중국의 발바닥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나라가 없어지는 정도가 뭐죠 선거사기 세력들이 지금 획재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외치는 거죠. 그냥 잡법 등처럼 먼저 돈 몇 푼 정도 대장동 개발비처럼 한 425억 정도 먹고 이 정도면 저도 이렇게 안 하죠. 어쨌든 간에 일단 무슨 일이든 간에 시작을 하게 되면 끝을 맺어야 되니까 내가 끝을 맺는 방식 그리고 내가 나서 자란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 봉사하는 기회라는 것은 도덕놈들 11권을 완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2년 지방선거까지 도덕질을 어떻게 했는지가 세상 사람들한테 까발리기고 그거를 보고도 뭡니까 외면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냥 식민지 치아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2월 첫 주 다음 주에 여러분이 보시는 도덕놈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260만 표의 격차를 난 윤석열의 득표를 240만 표를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아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해나 하나도 여러분 과장한 게 없습니다. 그냥 선관위가 제조 생산 유통시킨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 여러분들 그냥 너희들이 한 짓을 여러분들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검사 농고문은 비슷한 겁니다. 젊은 날 학위를 하고 연구논문 을 이렇게 쓰는 훈련이 되고 40대 작가로서 여러분들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기 때문에 두 가지를 조합해 가지고 재야 전문가가 한 여러분들 연구보조원 조원이 여러분들 만들어준 선거 결과를 가지고 읽힐 수 있는 책을 쓴 겁니다. 대한 조작국은 이렇게 가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됐다고 폼 잡고 하지만 그냥 소쿠리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겁니다. 소쿠리 비행기는 오래 하늘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생활에 바쁘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도덕놈들 시리즈를 반드시 구입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여러 권을 구입하셔 가지고 좀 확산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1권 정도 딱 왕관하고 그 다음 정리정돈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그냥 정리정돈을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아마 앞으로 할 것 같습니다. 매달 두 권씩 해 가지고 11권 정도를 왕관을 할 생각입니다. 4.15 총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4.15 총선은 5월 첫 주에 나올 겁니다. 5월 첫 주에 4.15 총선은 8권 9권 8권 9권 2권으로 4.15 총선에서 표를 어떻게 도덕질을 했는지 이 사건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특정 정당과 특정 지역 출신들과 그 두 세력과 특정 단체가 여러분들 결합을 해 가지고 국가를 전복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항상 민주당이 표를 빼앗는 쪽입니다. 항상 좌파 여러분들 후보들이 표를 빼앗는 쪽입니다. 이거를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일을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마무리를. 마무리를 확실하게 여러분들 일꾼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을 할 때 항상 시작이 있으면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도덕놈들 이건 다음 주에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확정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래는 31일 정도까지 내려고 했는데 조금 뒤처졌네. 오늘 최종적으로 표지 확정하고 모든 걸 다 확정했기 때문에 아마 인쇄가 들어가게 되면 곧 배포가 될 것이고 그러면 3구 대통령 실상을 공개한 것을 보시고 다음에 이제 3월 첫 주 3월 첫 주에는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내용을 다루는 4권 5권이 발간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는 2022년도 교육감 선거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 서울시장선거 부산시장선거 보궐선거죠. 보궐선거는 이길 수 없는 데인데 다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2024년 총선 어떻게 할지 2026년 대선 어떻게 할지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꼭 일어나고 난담이 아닌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온 걸 가지고 일어난 것을 전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고 그런 써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내 앞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30대 초반이나 40대 초반이면 충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정말 제가 황당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몇 십 년 사귀었는데도 그 정도이니까 그러니까 참 이 선거 사귀 문제를 다루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민도 선악관 정의관 그 다음에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을 참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